난 못 보겠어. 이제 어떡할 건데? 고발할 거야. 이건 범죄야. 안 돼. 너 지금 미쳤어? 뭐? 아니, 생각을 해봐. 이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야. 그냥 문제 만들지 말고. 문제를 만들지 말자니?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딨는데? 맞아.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. 지금 넌 다른 학교로 간다, 이거 아니야. 그럼 남아있는 우리들은? 우리들은 어쩌라고. 안 그래? 그래. 그냥 우리 모른 척하자, 어? 니들 진짜. 너 하나 때문에 상처받게 될 사람이 누군지 생각 잘하고 선택해. 근데 같이 밝히자고 했던 제이가 갑자기 변했어요. 변하다니. 왜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도대체 왜 그랬던 거지? 뭐? 그냥 없애자고? 왜 갑자기? 왠지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이유가 뭔데 혹시 미희가 와서 뭐라 해? 그럼 뭔데 왜 그러는데 갑자기? 너 나 때문에 그래? 나도 피해 입을까 봐? 나 괜찮아. 이거 밝혀지면 너 전학 안 가도 될지 몰라. 되게 미리네. 어? 슬기야. 이유 묻지 말고 한 번만. 한 번만 내 말 따라주면 안 될까? 어떻게 너까지. 내가 알던 강제인 이런 비겁자가 아니라고. 슬기야. 기어이 그걸 까시겠다. 비켜. 야. 넌 끝까지 니 혼자 잘난 척이냐? 한 번만 더 말썽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? 뭐 너야 든든한 백이 있어서 배찌를 하면 그만이겠지만. 뭐? 이게 진짜. 다들 니네 집안 때문에 벌벌 기니까 여기서도 왕노래 좀 하려나 본데. 말 다 했어? 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? 그래. 나 돈 내고 전화 갔다. 왜? 까놓고 얘기해서 이 학교 나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. 너 그거 내놔. 내놔. 야 니들 왜 그래 진짜. 이거 놔. 죄언제 거기서 먹었니 뭐해. 해. 무서웠어요. 교감이. 이 사실이 다 밝혀지면 다들 살인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. 자신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기. 그럼 그 테이프는? 모르겠어요. 정신 없는 상태에서 멍하니 있다가 보니까 사라지고 없었어요.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? 말했어요. 말했다고요. 근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.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면서. 그냥 입 다물고 있음.